안녕하세요. 컴퓨터 존입니다. MSI 게임용 컴퓨터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우선은 현장으로 바로 출전을 갔는데요. 디자인이 멋있죠. 딱 봐도 게임용 같이 보여요. 새 노트북은 전원만 켜지고 화면만 나오면 문제없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전원도 잘 켜지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바이어스로 들어갔구요. 성능이 굉장해요. 암튼 부팅 순서를 원하는 장치로 바꿔줘요. 곧바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구요. 용량이 상당하죠. N2 랜드 방식일거고 SSD 1테라짜리에요. 그리고 백업용도 1테라인데 이 정도 성능이 이 정도 스펙이라고 하면 솔직히 2테라 이상은 해야겠죠. 백업용은. 게임은 원하는 게임 다 설치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순조롭게 설치는 진행이 됐구요. 그 다음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설치 단계에서 무선 인터넷은 바로 연결할 수가 있었구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모두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에요. 가끔 사운드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되는데 공용이기 때문에 바로 설치해 드렸어요. 확실히 사양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추후에 업그레이드도 필요 없을 정도로 스펙이 굉장한데요. 저도 MSI를 사용하다가 델로 넘어왔는데 다시 MSI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델은 발열이 너무 심해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드렸어요.